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6개월 사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총 220건이 접수됐습니다. 이 중 203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행정지도, 근로감독 등 조치가 완료됐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.